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브도 멈추지 않습니다. 몇 가지 정기적으로, 정기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매일 챙겨보는 기자의 기사들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께도 추천을 좀 드려요. 우리나라 경제 중에 서울 경제가 한국 경제라든지 매일 경제만큼 큰 데는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게 소열화를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환경, 매경 또 이렇게 가는데 서울 경제라는 신문에 김영필이라는 뉴욕 특파원이 있어요. 김영필의 3분 월스트리트라는 기사가 매일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읽을 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실 때 글로벌의 어떤 소식 이런 것들을 보실 때 김영필 기자가 쓴 기사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기사를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헤드라인이 이렇게 잡혔어요. 낮은 금리 증시에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금리가 낮으면 증시가 좋습니까? 금리가 낮으면 보통 좋죠. 그게 이제 공식인가요? 아 공식. 포뮬라. 공식 이제 이 정도는 들어맞는 공식이죠. 금리가 낮으면 왜 주가에 좋은지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시장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들은 대부분 자산도 있지만 부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파이낸싱 기존의 부채를 다시 바꾸면서 자금 조달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그 기업한테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시중의 자금이 채권시장에 있지 않고 주시장으로 이렇게 쏠릴 가능성이 있겠죠. 할인율 얘기는 안 해 주십니까? 할인율? 할인율. 무슨 얘기? 모르시면 됐습니다. 얘기를 해봐. 어디서부터 들은 것 같은데. 할인율 얘기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금리 낮을 때?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낮으면 우리 아시잖아요. 정확히 얘기를 해보라니까. 정확히 얘기해요? 뭘 알아야 질문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아닙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성장주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같구나. 그것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금리가 시중금리가 낮으면 금리 상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시장으로 오죠. 주시장으로 올 동인이 생기는 거죠. 동인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유통주식 시장도 좋아지고 또 우리가 지금 경험하잖아요. 무슨 SKIT다 그러면 70조가 몰린다, 80조가 몰린다 이렇게 되죠. IPO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낮은 금리라는 거는 주시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원래 낮은 금리라는 건 저성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낮은 금리를 연준의 어떤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긴축 정책, 긴축 모드나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거의 표현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 들어서 금리가 낮아지면 시중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좀 오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가 2, 3월, 4월에도 금리 급등한다 그래서 주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혹은 추세가 꺾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어제 세계 최대 채권 운영 회사의 핌코의 최고 경영자를 지냈던 모하메드 엘에리언이라는 지금 현재는 알리언치라는 회사의 선임고문으로 있는 분이 미국 경제방송이 CNBC에 나와서 낮은 금리가 증시에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 1.32대에 있었던 미국 제10년짜리가 1.37%까지 치솟았던 표현은 좀 그렇죠. 많이 올랐는데도 어제도 주요 지수들이 사상 채국치를 치면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낮은 금리는 사실은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이 제한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상황에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으면 경기가 좋아지죠.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죠. 소득이 늘면 다시 소비를 늘리죠. 그럼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거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의 실적의 컴포넌트 내용을 잘 봐라. 이게 매출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으나 비용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걸 봐야 되고 만약에 이 기업들의 어떤 순이익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나오면 임금이라든지 비용 구조가 올라가더라도 제품으로 전가를 안 시킬 수 있는 회사들이 늘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이 사서 쓰는 어떤 재화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상승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낮은 금리대에 있어서 비율로는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어떤 금리의 상승률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낮거든요. 사실은. 이게 작년에 한참 낮을 때 0.5%까지 내려갔던 건데 1.32니까 굉장히 비율로 치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금리가. 그런데 사실 역대 금리 수준으로 보면 1.32라는 게 이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의 어떤 상관관계 즉 낮은 금리가 주가에 좋다.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고 지난 며칠 전에도 금리가 떨어졌는데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건 뭐냐. 향후에 성장이 별로 안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어떻게 보면 1.3이라는 국채 금리가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이 어떤 균형점 같은 수준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금리가 낮으면 주가가 잘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시각을 좀 바꿔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람다 바이러스도 생겼다는 거예요. 람다. 페루 이런 데서는. 변이. 람다 변이라는 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람다 바이러스까지 생겼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글쎄 추세적으로 금리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전통적인 금리의 상승은 주가의 발목을 잡고 금리의 하락은 주가를 더 부양한다. 이런 생각에서 조금 비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방송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람다가 예전에 현대차 엔진 중에도 람다 엔진. 람다 엔진. 지금도 그거 쓰는 거 아닌가. 지금도 람다 엔진. 리콜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람다 엔진이 기억이 납니다.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좀 전해드려야죠. 아무래도 대선이 6개월 안쪽으로 다가오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관심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건설주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역시 커지는. 지난주인가에 우리 건설 담당 에너지 담당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좋을 수밖에 없다. 메르츠 증권의 곽형열 팀장이 나오셨잖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급 확대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도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제 보니까 어제 장이 괜찮았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0.89% 오르면서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코스피의 건설업종은 2.04%가 올랐어요. 그래서 코스피 업종 상승률 중에 가장 높은 거예요. 그리고 2% 넘는 상승률은 건설 외에 보면 은행주 정도고요. 코스닥에도 건설주가 있는데 코스닥 지수는 0.55%가 올랐는데 코스닥 내에 건설업종 지수는 1.76%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역시 종이목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오른 건데 그런데 많이 오른 건설주들 몇 면을 한 번 본 거예요. 범양건영이라는 오래된 건설사가 있거든요. 범양? 범양건영이라고. 못 들어봤어요? 범양? 아파트 브랜드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는 잘 안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콜라 만들댄 데는 어디죠? 콜라? 범양식품 이런 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네. 좀 다른 데입니까? 그거 있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무슨 계열사, 재벌 대열사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범양건영은 중소건설사인데 상한가를 줬어요. 왜요? 상한가. 이게 이제 건설사 중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대선 주자들도 다 공공주택, 임대주택. 도테마주예요? 이런 거. 이재명 지사 관련주로. 그래서 신세계건설 4.54% 올라서 이것도 많이 올랐고. 범양 아파트가 레우스 아파트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잘 없잖아요. 저는 못 봤어요. 일성건설. 원래 범양건영 본사가 이수고가 차로 있거든. 그 앞에 큰 건물이 있었는데 이사갔더라. 그런데 일성건설은 8.11 이렇게 올랐는데 이들이 기본주택을 비롯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내재해 온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이런 주식들이 묶여있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기만 올랐냐. 산부톡원은 16.94%. 이건 이낙연 관련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남아톡원 8%. 우원개발 4.7%. 이런 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요즘 지지율이 좀 올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당내에서도. 그다음에 유승민 또 관련주가 있대요. 3.1기업공사. 그러니까 어제가 그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네. 어제 하루에. 갑자기 어제? 왜? 그러니까. 건설주가 많이 오르면서 이들 중소형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대부분 유력 대선 후보들하고의 아주 미약한 관련성 이런 것들로 묶이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걸 떠나서 여기에 거명되지 않은 어떤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걸 떠나서 건설주가 좋을 거다. 그중에서도 중소건설주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기본주택, 임대주택, 공공주택 이런 것들로 해서 어떤 형태로 아니면 분양주택도 마찬가지고 주택건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메이저 건설사들은 이미 실적이 되게 좋죠.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다, 대림이다, GS다, 삼성물산 이런 데씩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윗목에서 윗목으로 쭉 온기가 갈 거다. 그래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좋은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테마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진짜 예를 들면 파평윤 씨, 혜주채 씨 아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 없이 그런 연관성 고등학교 동창이다.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무슨 수산주가. 못 들으셨어요? 무슨 수산주가 바이든하고 동창이라고. 그런데 바이든은 모른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런 거 말고 정책에 관련된 테마주는 조금 다르게 보긴 봐야 돼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개별 정책에 관련된 주식만 상한가를 친다든지 며칠째 계속 올라가지고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특정한 건설사에게만 건축을 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재간이 있겠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주식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건설주가 좋은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의 포커스가 주택 정책에 관한 공급 확대 쪽으로 선회한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 중에서 너무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그거는 테마주로 분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데 건설주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좀 가져볼 만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된 정책적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노후된 집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죠. 요즘 들어서 특히 더. 한강변을 이렇게 지난다든지 강국강변도를 지나다 보면 저기도 뭔가 쓰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마 다음 한 5년 혹은 그 이후에라도 주거의 개선 같은 게 이루어진다면 건설 수요는 꾸준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는 동의는 합니다. 두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약간 또 부동산 관련된 뉴스인데 대구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습니까? 대구에 미분양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감소하고 청약광풍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대구가 어떤 주택시장의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몇 년 동안에 보면 대구가 먼저 오르고 대구가 먼저 빠진 것 같기도 하고. 대구가 엄청 많이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국토교통부가 어제 자료를 낸 걸 보니까 대구 미분양 주택이 5월 말 기준으로 1185가구. 이게 많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달 대비 32%가 늘었다 그래요. 그런데 전국 같은 기간에 미분양 주택은 15,560가구 나서 전달 대비해서 0.9%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대구가 좀 특이할 만한 거죠. 그리고 대구의 청약 경쟁률도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요. 올해 상반기 기준 대구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6.4대 1이죠. 서울 같으면 지금 6.4대 1이면 정말 가능성 높은 거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 대구 지역의 1순위 경쟁률이 17.3대 1이었다는 거예요. 크게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이 기사가 눈에 띄냐면 한 한 달 전인가 대구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아무래도 신축 이런 아파트들이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 대구 시내에 걱정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세 집들이 너무 많아서. 네.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는 집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라는 데가 인구가 늘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신규 주택의 공급은 꽤 많았다. 직방이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대구에만 지난 4년 동안 12만 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올해부터 2023년까지도 대규모 분양 물량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올해죠. 1만 6,800가구. 2022년에 1만 9,000가구. 2023년에 3만 3,000가구.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다 하니까 과연 이 집들을 누가 살 것인가. 이런 걱정 같은 게 나오는 거죠. 물론 대구에도 노후주택들이 많으니까 새 집으로 갈아타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공급이 굉장히 많았다. 아까 제가 두 번째 건설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게 우리가 지금 서울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죠. 또 부산의 아주 하트한 해운대라든지 이런 데를 뉴스는 다 조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아파트 가구는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대구의 어떤 공급의 확대 그리고 그로 인한 미분양의 증가 이런 소식은 전국 부동산의 어떤 전망에도 조금은 참고해야 될 거 아닌가. 그리고 건설주에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참고를 하셔야 될 뉴스인 것 같아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어쩌면 또 대구의 이런 약간의 미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을 약간 선도했을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글쎄요.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또 산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서울 수도권하고는 차별화가 돼 있죠.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는 대구 부동산이 굉장히 하트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큰 도시에 손으로 꼽는 대구라는 측면에서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패턴을 보일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구 지역에 미분양이 된다라는 뉴스는 한 번쯤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소식까지 저희가 뉴스삼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박병창 부장이 만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얼른 듣고 오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삼프로티비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투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조사에 대신했습니다. 넓門 의대사에 들어ativas 2大概 100 rock 우리ώongo 하셨습니다.